실제 편입일이죠. 8월 31일 그때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는 있어요 저는 여기가 이제 중요한 저항권 같거든요 지금 다들 빨리 타고 가는데 나 혼자 로켓 타고 가겠다 빨리 누설하겠다 라고 하다가 로켓 연료 떨어지면 쿵 중국 소비와 관련된 쪽에서 체크해야 될 게 저는 화장품 이런 건 이제 모르겠어요 시세 정도만 봐야 될 것 같고 실질적인 핵심은 자 일단 근데 아까도 잠깐 들어오실 때 질문을 드렸지만 오늘 많은 분들이 그 에코프로가 msci 편입되고 나서의 흐름 여기에 대해서 아마 가장 큰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차트는 무지 좋습니다 차트는 좋은데 이거를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전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발표돼서 이게 쫙 하고 올라가는 것보다 그걸 알고 또 쫙 하고 역이용 관련된 세력들도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들어간다는 사실 가지고 주가 탄력들이 커질까 이건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라면 항상 기준이 저라면 여전히 저는 여기가 이제 중요한 저항권 같거든요 지금 가격은 지난번에 어제 말씀드린 120만 원대 그리고 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127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상단부 안쪽까지 들어온다 라고 하게 되면 상단부가 130만 원까지 되겠네요 여기는 120, 130은 일단은 저항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빠르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어제 말씀드린 내용처럼 내가 만약에 101만 원의 매수당가다 그러면은 줄이신 게 좋겠다 라는 얘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약간 소멸되는 과정 이렇게 그러면 삼각수령이죠 이게 끝나고 어느 방향으로 갈까 라고 하는 모습을 본 다음에 그럼 이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거기에 적어도 지금 이쪽부터 생각하게 되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조정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레벨업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좀 서운한 게 있습니다 msci 리뷰가 얘뿐만 아니라 지금 들어가는 종목이 한화옵션도 있고요 여러 개가 있던데 네 한화옵션도 나쁘지 않죠 지금 모습이 차트 괜찮네요 네 jrp가 있습니다 jrp도 안 나쁘죠 네 딱 밀리고 지지하고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오히려 좀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쪽도 그래서 오늘 같이 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편입 이후에 효과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거는 외국인이 사야 되지 않냐 라는 의견 그 다음에 또 한쪽은 이미 편입되기 전에 다 사놨다 라는 의견 이게 좀 충돌을 해요 사기 시작할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msci 편입되다 보니까 거기 1조 1조 7조 적 말은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사기 들어올 겁니다 근데 아마 그때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잘 보시게 되면은 사는 쪽과 공매도하는 쪽이 같이 결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데이터 한국 거래에서 보여주는 공매도 현황 보게 되면 맨 끝쪽에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거 누가 많이 매도하나 나옵니다 대부분이 모 칸 스탠리 아 모건 네 하고 그 몇몇 개 회사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러면서 다 그놈 그 녀석 이런 아이들이 계속 하고 또 보니까 똑같이 포스콜딩스에서도 그 짓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어차피 팩시브 자금 들어올 걸 알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다 또 나도 공매도 쳐서 이벤트 수급 이벤트 끝나면은 나는 이거 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공매도 쪽도 만만치 않게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균형이 있는데 저희 또 개인 매수세가 이를 또 잡으려고 그냥 우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또 긴장하긴 하겠죠 하여튼 지금 그 나오는 뉴스들을 어떤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가장 관심이 큰 게 개인대 이 공매도 세력 간의 전쟁 이게 이제 에코프로에서는 일단락 됐다 라고 보는데 포스콜딩스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들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포스콜딩스는 그냥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걸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기업가치는 레벨업이 당연히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빡 광분해서 저 무거운 종목들을 아 저거 상한가 들어갈 거야 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시간 같고 편하게 기다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사업보고서상에서 나오는 우리의 철강이 아니라 철강은 점점점 매출부중 떨어지고 신재생 쪽에서 나온 성과들이 점점 더 확대되기 시작한다 그럴 때마다 레벨업 계속 시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마음 급하게 가지면은 포스콜딩스 보면서 단타 친다거나 포스콜딩스 보면서 한 3개월 안에 큰 쇼부를 보겠다 신용 쓴다거나 이러면 항상 당한다 시장은 뒷정수 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 현금적으로만 그냥 그래 이제 앞으로 포스코가 변하는 과정과 산업이 변하는 과정 쪽에서의 흐름들을 몸에 타는 게 좋겠지 몸에 타는 게 아니라 다들 말 타고 가는데 나 혼자 로켓 타고 가겠다 빨리 누설하겠다 라고 하다가 로켓 연료 떨어지면 쿵 네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 보셨으면 좋겠고 떠나 오늘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소비죠 네 이거는 좀 이제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제는 다 올랐는데 앞으로는 다 오르는 것보다 과연 중국인들이 와서 얼만큼 쓸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어떤 성과를 볼게 뭔이냐 라고 해서 좀 변화가 나올 걸로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중국이 예전만큼 와서 흥청망청 써줄 것이냐 소비력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크해서 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갯단가라고 그러죠 이것도 이제 계속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보니까 중국이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막상 리오프닝 돼서 뭐 개인여행 개별여행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안 나갑니다 7월달 기준으로 보니까 상하이 베이징에서 그 출국자 수가 코로나19 전에 51%인가 52%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네 아직 얘네들이 안 나가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단체 관광객을 딱 풀어줬다 그러면 이야 가자 미국 가자 독일 가자 일본 가자 한국 가자 이게 그만큼 될 것이냐 이것도 아직 의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난달에 중국의 비자 발급 건수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12배가 늘었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는 좀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또 체크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중국인들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어디 여행을 가고 싶으냐 라고 했을 때 한국이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동남아 그리고 일본 한국이 3인가 4인가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만큼은 또 아닐 수도 있는데 또 모르죠 막상 가봤더니 한국 갔더니 쉐쉐 오 한국에 딱 뭐 뭔 소리야 그냥 뉴진스 보러 가자 이거 하나로 끝내야지 오늘 봐야 될 섹터 준비하신 거 빠르게 한번 보죠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 소비와 관련된 쪽에서 체크해야 될 게 저는 화장품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세 정도만 봐야 될 거 같고 실질적인 핵심은 그런 관점 쪽에서 봤을 때는 아마 저는 엔터가 눈여겨봐야 될 거 같고요 어제 보니까 엔터 쪽이 약간 조정받는 가운데서도 큐브 엔터 이런 거는 살아 있더라고요 중국 쪽이 약간 하달령까지 넘어가기 시작하느냐 이런 것들 가기 시작하게 되면 엔터 쪽도 여행을 받기 시작하고 와서 또 한국 연예인들 또 자취를 보고 싶다 이런 거는 좀 올 수 있겠죠 단체여행이라도 어린 젊은 애들이 처음으로 한국 오는데 단체여행으로 가는 느낌이 나오겠죠 그리고 몇 번 와보고 개별 여행으로 오겠다 그런 거 엔터 쪽 눈여겨봐야 될 거 같고 중국인의 사랑 제주도 제주 아일랜드 컴온 컴온 이렇게 되면 제주도 그래서 어제 롯관계 상 네 롯데관광개발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아 롯데관광개발 네 알았어 수당수당 이게 아직도 코스피에서 공매도 1위입니다 아 그래요 7.2%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잠깐만 이거 정리해야지 이런 마인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어제 상가장 들어갔기 때문에 막 또 미친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또 좀 주춤주춤 했다가 그런 공무소 청산 욕구가 나오게 되면 한번 또 점프업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과연 한국 가서 뭘 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카지노 이쪽도 연결되는데 카지노도 드림 카지노 롯데관광개발이 있으니까 이것도 연결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 들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한국 가서 뭘 사 가느냐 라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한국 가서 김 사고 이런 건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화장품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지금 영유아 쪽도 온라인으로 들어오나 이건 잘 모르겠는데 요즘 특색 있는 거 산다 그러면 그쪽은 선물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거는 대상이 올라오지 않나 싶긴 한데 이것도 한번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제는 또 업체별 섹터별로 중국인들이 왔었을 때 2019년 전부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서 뭘 원하는지 관심사들은 계속 체크하고 투자 아이디로 연결시켜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또 여기는 없는데 지금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찌보니까 노보노디스크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와 참 역시 시작개발 잘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매출이나 매출단이 조단위로 찍힙니다 아 그래요 그중에서 보니까 opm이 영업이익률이 44%입니다 이게 원래 제약사들의 시작개발 딱 했던 기분이 나쁜데요 숫자가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위고비가 얼마큼 끌었느냐 봤더니 154%를 이끌어냅니다 네 캐시카우 역할을 조금씩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관련된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인벤티즈랩 펩트론 이런 거는 많이 올랐는데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계속 이쪽은 오늘은 그래서 섹터가 뭘 움직이냐 라고 고민해 봤을 때 오늘의 섹터는 제가 픽한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다시 돌아가지 않나 이쪽이 안 끝나더라구요 네 그래서 혹시 오늘 시장이 별 그렇게 재미가 없다 그러면 오늘은 오늘 시장이 택할 픽은 이쪽이 아닐까 그래서 이쪽 이쪽 종목들을 보시면서 보니까 뒷관선무에서는 레고캔 바이오가 바로 보이네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일단 시작하고 한 10분 20분 동안에 오늘의 움직이는 섹터들 잘 보셨다가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짝살짝 돼가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ms cci 편입이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종목들 뭐 에코프로 jrp 엔터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우리가 지수 편입에 대해서 결정이 나고 실제 자금이 집행되는 거는 8월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 같은 경우는 지수 편입에 대한 결정 부분 이전 40일에 주가 같은 경우가 보통 강했어요 왜냐하면 패시비 자금을 아직 유입되지 않았지만은 이 부분을 추종하는 자금들의 유입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발표일에서 편입일까지 외국인 매수 강도 같은 경우가 평소보다 3배 정도 더 늘어납니다 아 그리고 각 종목들 같은 경우가 2015년대에서 현재까지 그런 추이들을 대입을 해 봤을 때 종목들 평균이 한 3% 정도 어 에 수익률 같은 경우는 증대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에코프로를 한번 봅니다 이번에 MSCI 편입으로 유입 추종되는 자금이 1조 2천억이에요 공매도 같은 경우가 지금은 1조 정도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례들 그러면 공매도가 높았던 종목들이 실제 발표일에서 편입일까지 주가 추이를 보면은 한 30% 20% 정도는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발표일 이제 발표가 됐고 편입일까지 공매도의 환매수와 실제 이제 유입될 수 있는 자금단을 고려해 보면은 주가가 강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실제 이제 편입일이죠 8월 31일 그때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는 있어요 그렇다 보니 자 우리가 그 점을 기억을 하고 다른 종목에 대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발표일에서 편입일까지는 보통 공매도가 높은 종목들 에코프로 기준으로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3% 보통 이게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주가 탄력도 같은 경우가 외국인 매수 강도가 3배 정도 증가를 하면서 주가는 한 20% 정도 보통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에코프로가 직접 유입의 이벤트가 있었다 보니까 주가 반응은 좀 이런데 아마 기술적으로는 120만원대 많게는 130만원대 여기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120만원은 기술적인 저항이고요 130만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발표일 편입일 이쪽 기준으로 공매도 한 매수를 대입을 해봤을 때는 그 정도의 저항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규 매수를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대입이 떴다 그러면 급하게 이게 120, 130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진입하는 거 아니라는 점이에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 정도 과거사를 대입해 봤을 땐 그 정도로 상승의 폭이 있으니 가지고 갈 수 있다 그 점을 생각하고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